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간의 격투기 대결이 X로 바뀐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서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6일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이번 대결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무엇을 위한 결투인지 묻는 한 이용자에게 이건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라며 사나이는 전쟁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는 같은 날 트위터에 대학마로 내놓은 스레드에 글을 올리고 난 오늘도 가능하다며 머스크가 처음 도발해 왔을 때 8월 26일을 제안했는데 확정 지어주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자선기금을 모금하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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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